안녕하세요. 전매아가 인사합니다.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오수천인데 몇 달만에 왔더니 물주기가 완전히 비내붙네요. 그래갖고 돌도 없어지고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도 또 좋은 오피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. 좋은 오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한 점 보여드릴게요. 빛깔은 진짜 아름답네요. 그래도 없으니깐 이거라도 기쁘게 좀 봐주세요.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이고, 뭐가 좀 못들겠네. 아이고, 뭐라 이씨. 제가 누구 왔으면 못들게. 이거 다 놔두고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또. 운이 가 있네요. 이동을 해야 되겠어. 없어, 없어. 어흑돌도 어찌케 되는지. 아이고, 이씨거든. 아이고, 이씨. 아이고, 이씨. 아이고, 이씨. 아이고, 이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잘나왔다. 아유가 더 멋있네. 아 진짜 멋있다. 다 좋으면 돼가니. 안 좋고 또 있어야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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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